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가 올해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돈 들 곳은 많은데 강원도의 살림살이는 빠듯하다는 건데요. 강원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춘천시 동네명 고은리의 강원도청 신청사 예정지입니다. 넓이는 1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달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면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전체 보상비는 730억 원 정도. 당장 올해 필요한 돈만 최소 5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여기엔 보상비만 430억 원, 설계비와 이주택지 조성비 등 부대 비용 7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가 확보한 청사 건립기금은 300억 원뿐입니다. 강원도는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상비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00에서 1000억씩의 기금을 2025년부터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 건데 가능하신 계획이십니까? 사업비가 더 늘거나 다른 사업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강원도는 본격적인 공사는 2026년에 시작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합니다. 강원도는 이미 신청사 준공 시기를 당초 2028년 하반기에서 2029년으로 1년 늦춘 상황. 하지만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아 앞으로도 고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Luido Shot Luido Shot Luido Shot Luido Shot LuidoJes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